보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두덕저럭 참아보는 밤에 해강의 느낌은 뭐야? 영명은 이거지! 하! 이런 거지! 너는 뭐야? 나는 이런 거지! 하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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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억지로 욕심 많이 불어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저는 딱 싫어해요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제 파트가 3초잖아요 하나, 둘, 셋! 바로 들어가! 나는 바로 뒤에서, 뒤에서 열심히 지내요 남들은, 남들은 형 이런 게 안 그래! 남들은 이래! 하나, 둘, 셋! 이거 봐! 원래 나 이런 거 잡기! 너는! 너는! 하나, 둘, 셋! 뒤에 가서! 뒤에 가서! 왜 안 나와? 근데 너 여기 다양한 신변잡기 가운데 투시력, 견눈질이 뭐냐? 견눈질, 견눈질이 좀 달아요 형 이렇게! 이렇게 웃으면서 난 다 봐! 이러면서! 이러면서! 이거 내가 패턴 탈 때 한 건데 그때는 여기 있었잖아! 작가님들이 스케치볼 이렇게 해!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맞다! 맞네! 이런 거 다 보여요 지금! 안 보이는 거 같죠? 지금 다 보고 있어! 아, 맞아! 역시 그 대생이가 역시 그 예능감이 야,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터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! 형, 얘! 이렇게 웃으면서 난 다 봐! 야, 성대무사로 드럼을 해? 성대무사로 드럼을 하는 거야? 아, 성대무사로... 취미, 취미! 아, 취미가 성대무사로... 너 성대무사... 아니, 성대무사 드럼 하면 하죠! 너 성대무사 돼? 성대무사 드럼은 왜 못 해? 품치, 팍! 품치, 팍! 쨍, 쨍, 쨍! 품치, 팍! 품치, 팍! 쨍, 쨍! 품치, 팍! 이거 왜 못 해! 이거 왜 못 해! 다 하지! 굴려, 굴려! 뚜루루루루! 뚜루루루! 쨍, 쨍! 품치, 팍! 쿡, 뚜루루루! 팡, 팡! 이거 왜 못 해! 근데, 제일 중요한 거는... 노래! 노래야... 오케이, 오케이! 한 번 해보죠, 뭐! 노래야...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... 드럭저럭 참아 보글만해... 야... 끝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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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! 내가 초라해지잖아...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즐기고 가... 야, 됐다! 됐다, 됐다, 됐다! 야, 너 지금 목소리... 기가 막힌다! 기가 막힌다! 추마즈?